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병어회를 준비했어요 아침 수산시장에 갔더니 병어가 있더라구요 오늘 개 떴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건데요 일단 이 쌈장소스에 참기름 먼저 부어볼게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먹어볼게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빛나죠?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너무 맛있고 와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은색 비닐이 있어서 비려 보이지만 하나도 안 비려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하는거 아시죠? 진짜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두껍게 아이스크림 사회방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빛나. 너무 빛나. 진짜 맛있다. 이쁘죠? 오늘 이렇게 병어회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 수산시장 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